이제 저희 하만에서 섹스폰을 잘 연주하시는 분을 한번 모셨어요 저희 하만 인도 오케스트라의 단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지현 선생님께서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이라는 곡을 저희 하만 인도 반주에 맞춰서 섹스폰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아 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섹스폰이 연주가 좋았다 하면은 큰 소리로 환호지르면서 큰 박수 쳐주시고 내가 듣기에 조금 미흡하다 싶으시면은 조용히 아무 짓도 안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사용하시면 돼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